빌어먹을 놈의 무파사 일주일을 앉지도 못하겠어 뭐가 그리 웃음냐? 야 그만해 그만두지도 못해? 이게 약올리잖아 한심들하다 이제 손가락만 빨고 앉아있게 생겼으니 배고파 죽겠어 그래? 그놈의 사자들만 아니면 우리가 왕노릇을 할텐데 난 사자가 싫어 뻔뻔스럽고 털 많고 냄새나고 게다가 하나같이 못생겼어 하하하하하하 오우 사자들이 그렇게 형편없진 않을텐데 오우 오 스카 누군가 있지? 림슨 사자나 성토하는 중이야 스카의 형 무파사 맞아 그랬군 공포의 대상이지 이마 들어도 다리가 푸들부들 떨려 무파사 우우 한 번 더 무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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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봐 재밌어 머저리 셋이 잘들 노는구나 하지만 넌 우리의 친구잖아 그럼 너도 머저리겠네 이런 우우 매력있어 왕은 아니지만 스카는 포비가 철철로 넘어져 그래 혹시 먹을 것 좀 가져왔어 스카 아니 저 형님 대장님 너희들은 이걸 먹을 자격이 없어 사자 새끼들을 눈앞에 갖다 맞추던데 그거 하나 잡아먹지 못하다니 정말이지? 무파사만 아니었으면 잡아먹거든 남았어 맞아 우리들 어쩌겠어 무파사를 죽여 바로 그거야 부셔졌어 고시려면 며칠은 걸리겠어 버즈라이트 이어 항해 일치 지금은 4072년 내 우주선은 12작전지구로 가던 도중 이상한 혹성에 불 시작했다 그 충격으로 내가 우주 잠에서 깬 것 같다 이곳의 표면은 다소 불안정하고 숨을 쉴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지능있는 생명체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안녕 나 때문에 놀랐어? 아 그렇다면 미안해 안녕 내 이름은 우디 또 여긴 앤디의 방이야 아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고 아 또 한가지 아 지금 모르고 있겠지만은 여긴 나의 자리야 이 침대 말이야 이곳의 보안관이로군 마침 잘 오셨어 난 버즈라이트 이어 우주방위대 소속 특공대원이지 내 우주선이 실수로 여기 불 시작했어 그래 분명히 실수야 왜냐면 이 침대는 바로 내 자리니까 내 터보 추진기로 고쳐야 해 여기 아직 화석연료를 쓰나? 아니면 수정 액체 연료를 개발하나? 우리 암페이체의 건전질서 엎드려 누구야 꼼짝마 소짐아 우리야 친구 아는 생명체인가? 그래 자 앤디의 장... 잠깐만 좋아 그럼 모두 올라와도 돼 그래 난 버즈라이트 이어야 난 평화를 원한다 어 니가 공룡이 아니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 그래 고맙다 여러분의 따뜻한 환영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아니 이 단추는 뭐하는 거지? 보여주지 버즈라이트 이어 출동 네 부셨어 곧 치르면 몇 주는 걸리겠어 버즈라이트 이어 항일지 지금은 4072년 내 우주선은 시비작전직으로 가던 도중 이상한 혹성에 불 시착했다 그 충격으로 내가 우주지암에서 깬 것 같다 이곳의 표현은 다소 불안정하고 숨을 쉴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지능 있는 생명체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안녕 나, 나 때문에 놀랐어? 그렇다면 미안해 안녕, 내 이름은 우디 또 여긴 앤디의 방이야 아,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고 아, 또 한 가지 아직 모르고 있겠지만은 여긴 나의 자리야 이 침대 말이야 이곳의 보안관 이록은 마침 잘 오셨어 난 버즐라이트 이어 우주방위대 소속 특공대원이지 내 우주선이 실수로 여기 불시착했어 그래, 분명히 실수야 우려면 이 침대는 바로 내 자리니까 내 터보 추진기를 고쳐야 해 여긴 아직 화석연료를 쓰나? 아니면 수정액체 연료를 개발했나? 우리 2암페원짜리 건전지를 써 헛들어! 누구야, 꼼짝마 쏘지 마 우리야, 친구 아닌 생명체국들아? 그래, 다 앤 인디의 장난감이야 좋아, 그럼 모두 올라도 돼 난 버즐라이트 이어야 난 평화를 원한다 어우, 난 니가 공격이 아니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 그래? 고맙다 여러분의 따뜻한 환영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아니, 이 단추는 뭐 하는 거지? 보여주지 버즐라이트 이어 출동! 조회 금방 끝날 거라면서? 너 나무들보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주토피아에선 뭐든 될 수 있다고 플래시 플래시 반짝반짝 플래시 오랜만이야, 친구 나도 왕 반가워 요 이즈 플래시, 내 친구하고도 인사해 아, 자기야 이름이 뭐였지? 음, 주디? 홉스 순경입니다, 이랄만 해요 내가 하는 일이 딱이죠? 적성에 잘 맞아 요 어 오늘 방문 하신 네, 듣자니 차적 조회 먹적이 네, 듣자니 차적 뭐죠? 네, 듣자니 차적을 조회할 수 있다고 해서요 지금 우리가 무척 급하거든요 잠시만 자동차 번호가 뭔가요? 아 아 29THD03 2하고 9에 THD03 T HD03 H H D0이랑 3 D 0이랑 3 0이랑 3 저기 플래시, 농담 하나 해줄까? 안 돼 안 돼 안 돼 저치 좋아 낙타가 혹이 세 개면 뭘까요? 모르 모르 겠어 뭐 라고 불러 그 호기 세 개인 낙타 호기 세 개인 낙타를 임신부 으아하하하 하 하 하 하 완전 웃겨요, 완전히, 이제 제발 조회나 집중, 이제 저기 어, 잠깐, 잠깐, 자 프리시라 어, 안 돼 왜 그래 플래시 뭐 라고 안 하고 부르게 호기 세계 낙태 임상 뭐 됐죠? 정답 이제 다 알았네 호기 세계인 여기 있어 이고 THD 연구소 소유주는 바로 툰드라 타운 리무진 서비스 오토툰에 리무진을 탔고 차는 툰드라 타운에 있어 빨리 움직이자고 정말 번개가 탔어 사랑해 밥 살게